다음은 공중보건입니다. 공중보건 정의 보겠습니다. 윈슬로라는 학자가 공중보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요. 질병을 예방하고 예방이에요. 치료안이에요. 생명을 연장하고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하는 기술이요. 과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지역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이나 감염병 이런 거 보면 지역사회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보건소도 구나 군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지역사회나. 그 다음에 치료안이에요. 예방이에요. 이런 거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공중보건 대상이 나와 있죠. 개인이 아니라 인간 집단이 최소다. 지역사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중 공중보건 대상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와요. 공중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 그 나라나 지역사회의 보건수준 판단할 때는요. 영아 사망률부터 조사망률, 질병이완률, 사인병 사망률, 여러 가지 사망률이나 수명률 이런 걸로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영아 사망률이에요. 대표적인 지표다. 대표 이런 거 나오면 꼭 외우셔야 돼요. 왜 영아 사망률로 보냐면 영아가 아무래도 취약하잖아요. 보건에 대해서. 폐렴이나 기간지염이나 장염, 설사, 신생아 고유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건 수준이 좀 낮게 되면은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영아 사망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3대 원인과 영아 사망률로 보건 수준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건강하면 그냥 신체만 건강하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를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48년 4월에 생겼고 우리나라는 49년에 가입을 했고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지위 및 조정, 기술지어, 자료 공급 이렇게 간접적인 건 하는데 뭐 돈을 준다든가 재정적인 거 이런 거는 직접적인 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주에 아닌 것은 나오면은 간접적인 거 말고 다른 거 나온다는 그런 것들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구와 보건, 인구와 구성 보시면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공부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피라미드형, 피라미드 모양이죠. 출생률이 높고 밑에가 출생률이에요. 사망률이 낮고 위에가 사망률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알 수 있죠. 종형, 종모양,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거 그 다음 항아리형, 방추형이라고 얘기하죠. 평균 수명이 높고 여기 볼록하니까 인구가 감퇴하는 형이다. 별령, 생산층 인구가 증가하는 형이고요. 여기가 높아요. 가운데가 2, 30대. 그 다음에 농촌형, 여기는 생산층 인구가 감소하는 형. 볼록 들어가 있죠. 표주박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림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수명. 이거 정의인데요. 시험에서 한번 이런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적어놔봤습니다.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대, 수명.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 건강, 수명.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평균 몇 년 살 수 있냐? 평균 수명.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기대하는 거. 기대. 충분히 외우지 않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쭉 보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요. 자, 모자보건 뭐 봐볼까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모성사망 주요 원인 요구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출산율하고 관련돼서 그런지 모성사망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주요 원인인 것은 이러면서 임신중독증, 출혈, 감염증, 자국의 임신, 유산 이런 거 한번 시험에 나왔다고 하니까 보건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통 회사 들어가면요. 우리가 신체검사 같은 거 하죠. 그거 노동부에서 담당해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들어가죠. 4대 보험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내가 안 들고 싶다고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죠. 다음 주 4대 보험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보건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하면서 다쳤어요. 그럼 산재랑 관련 있죠. 산재 발생 빈도를 보면 일정기간에 근로자수 천명당 발생하는 재액건수를 건수율이라고 해요. 재액건수, 건수, 건수율 노동시간으로 보면 도수율 그 다음에 천시간당 근로손실률로 보면 강도율 정의 묻는 문제도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 공공부조 볼게요.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 그 다음에 이재민 이렇게 최저생활보장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이제 그 지급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이런 거가 공공부조다라는 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공공부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공공부조인 것은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병, 중금속, 중길병 볼게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직업병으로도 분리를 해놨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납수음, 크롬, 카드문, 압단원에서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중금속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했었죠. 화학성식 중독 그래서 여기도 또 한 번씩 또 나옵니다. 자 주방 너무 더워요. 고열 환경이에요. 특히 여름에는 그러면 열중중, 열세약증, 열경련증, 열사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하는 곳이 추워요. 겨울에 한겨울에 냉동창고 같은 데서 이럴 수도 있죠. 직업군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동상, 동창, 창무조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기압이고 고압은 어디일까요? 압력이 높은 곳. 압력이 높은 곳은 바다예요. 고압. 그러면 반대로 산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저압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바다에서 일하는 경우에 또 뭐 잠수음을 탄다든가 해녀분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잠암병, 잠수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구조하시다가 잠암병이나 잠수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었었죠. 고압하고 관련돼 있어요. 압력하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갈수록 저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서 밥해 먹었거든요. 밥해 먹으면 압력이 낮으니까 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 위에다가 돌 얹어서 밥했어요. 압력을 더 주기 위한 거였죠. 또는 산을 탄다든가 직업적으로 산악인이라든가 하면 고산병, 스튜어디스에요. 항공병 이런 것들 걸릴 수 있다. 직업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해요. 그럼 그게 분진이겠죠. 그러면 진폐증, 폐와 관련돼 있어요.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 활석폐증 다 폐, 폐, 폐 써있으니까 먼지, 폐 관련돼 있다. 라고 외워주시고 조명이 불량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불이 깜빡깜빡하면 눈 아프고 어지럽잖아요. 안구진탄증 뿌얘지고요. 눈도 나빠지죠. 피로감이 있고 백내장도 걸릴 수 있어요. 주변에서 소음이 좀만 있어도 공사가 있어도 귀 아파요. 직업성 난청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진동, 연말을 한다든가 계속 진동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그냥 내 손이 저절로 떨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수전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나중에 심해지면요. 손끝에 마비가 와요. 그게 레이노드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직업하고 관련돼 있는데 잘 짝지어진 것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러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에 공부해 연관시켜서 다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납부터 보시면 납이나 수은하고 관련된 직업도 있겠죠. 당연히. 또는 이제 이게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은중독을 봐볼까요? 미나마탑병 써있는데 미나마탑병 미나마타씨예요. 서울시 이런 것처럼 자 1956년에 52만 명이나 미나마탑병이 걸렸어요. 일본 질소비료 공장에서 강으로 수은을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어패류들이 그 강에 살던 어패류들이 그걸 먹고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먹고 축적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이 그 어패류를 먹었어요. 그 주민들이 뭐 몇십 년 뒤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언어장에 보행장에 난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미나마탑병입니다. 미나마타씨에서 먼저 걸렸기 때문에 수은중독 가면 미나마탑병 그러니까 어떤 식품에 어떤 도구에 수은이 검출됐다. 그러면 우리도 추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성식 중독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카드뮴 중독도 보면 이타이타이래요. 이타이타이가 일본 말인데 아프다 아프다 있듯이에요. 여기는 도야마야 현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병인데 금속광공업에서 폐수에 또 카드뮴이 녹아있었어요. 근데 이게 쌀로 농업용수로 쓰였겠죠. 장기간 섭취했더니 뼈속에 들어가서 칼슘을 녹여갖고 칼슘 부족 골절 칼슘이 부족하면 골절 곤련아증 생기잖아요. 근데 곤련아증 생기면 어르신들도 곤련아증 생기면 아우 막 아파 뼈가 아파 하면서 두들기시죠. 그래서 아프다 아프다 병이라고 이타이타이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드뮴은 아파요 아파요 수은은 미나마탑병 이거 외워주시고 납중독도 다량으로 축적 됐을 때에는 빈혈, 칼슘, 대사, 이상, 장애, 신장장애 증상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크롬은 거의 기관지랑 관련이 있어요. 비염, 인도형, 기관지형 그 다음에 PCB도요 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미강류 중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도 쌀에 축적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배출이 됐다가 비가 내려서 쌀로 들어갔다 여러 살들이 많은데요. 그 증상은 식욕부진, 구토, 체중감소, 피부가 까매진 흙빛증, 소변에 코프로포르필린, 검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하고 같이 봐주세요. 해녀의 잠수병은 아까 고압이었을까요? 저압이었을까요? 네, 고압, 저압, 고압, 저압 고압이에요.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니, 헷갈려 하시는데요. 바다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바다 밑에 있으니까 바다 고압이에요. 고압 이거 질소, 압력 이런 거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전에 이 내용들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의 깊이에 따라 나타나는 기압차로 몸속에 질소가 과잉 상태로 녹아 기포로 변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용해되어 발생한다. 해녀분들이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요. 근데 질소가 내 혈액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을 떠돌면서 이게 굉장히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압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주물러준다든가 관절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잠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쭉 내려갔다가 숨 차시면은 급하게 올라오니까 이런 잠수병, 잠원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해녀, 스쿠버, 다이버한테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 1강 보겠습니다. 1강 햇빛이에요. 우리 햇빛에는 자외선, 가시강선, 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외선 2000에서 3800 어? 이거 봤었죠? 살균할 때 봤었잖아요. 무과열 살균법 자외선 살균, 자외선 소독기 이런 얘기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강 분류 중에 가장 짧아요. 왜 짧으냐면 여기 2000에서 3800이에요. 가시강선 3900에서 7700이에요. 적외선 7800 이상이에요. 이거 숫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온스트롱이 나노미터로 바뀌면 어떻다고 그랬죠? 공 하나씩 빼야 돼요. 200에서 380 390에서 770 780 나노미터로 바뀌는 겁니다. 옆에 써 있어요. 그러면 2500에서 3800 온스트롱은 살균력이 강해서 소독에 이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균할 때 햇빛을 이용한다. 행주 널고, 이불 널고 그리고 이런 게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자외선 살균기를 구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쐬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져요. 2인체에 유익한 작용이 되는데요. 비타민 D가 형성되거든요. 비타민 D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룹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관절염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햇빛을 30분 이상 받아야 좋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하다고. 혈압도 튼튼하게 해줘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피부암 유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여름에 많이 바르죠. 자, 그 다음 가시강선 볼게요. 가시강선은 색깔하고 명암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색깔 명암.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 이것도 가시강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했을 때 빨강색 이거 한문으로 하면 뭘까요? 적이에요. 적. 빨강색 옆에 있는 애가 적외선이에요. 빨주노초파남보예요. 보, 보. 보라색. 보라색은 한문으로 하면 자색이라고 하죠. 보라색 옆에 있는 애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가시강선. 색깔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 그 다음 우리가 어둡고 밝고 이런 거 명암. 이것도 가시강선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깜깜하면 어두운지 밝은지 안 보이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가시강선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적외선은 열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뭐 TV 보다 보면요. 여름에 남량 득직 같은 거 할 때. 또는 동물들 나올 때. 또는 뭐 이렇게 검역관리 같은 거 할 때. 보통은 녹색, 노란색인데. 열이 있으면, 열이 감지가 되면은 붉게 변하잖아요. 주황색, 빨강색. 적외선 카메라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은 열과 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적외선을 너무 많이 쓰면 일사병.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일사병 걸린 경우 있죠. 백내장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고 관련돼 있는 거 적외선. 색깔명암, 가시강선, 살균, 자외선.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감각온도 3요소 보겠습니다. 다음 주 감각온도 3요소 아닌 것은 기온, 기습, 기류, 기압 이렇게 나와요. 다 기기기라고 다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감각온도 3요소는 기온, 온도, 기습, 습도, 기류, 바람입니다. 온열 조건인자는요. 여기에 복사 열만 더하면 돼요. 이게 온열 조건인자. 자, 그리고 이제 기온 볼게요. 기온은 아무데서나 되면 안 되죠. 상부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보통. 그래서 지상 1.5m, 실외선은 1.2에서 1.5m의 건국온도를 오리는 온도 평균 기온을 재는 거고요. 가장 쾌적한 온도를 시판 플러스 마이너스 2도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은 오후 2시경 가장 따뜻할 때, 가장 뜨거울 때, 최저 기온은 일주일 30분 전입니다. 습도는 40에서 70%가 가장 쾌적해요. 비 막 한이온, 장마철에 90%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철에 건조할 때 막 20%대예요. 건조하잖아요. 습도 유지하는 것도 감기 예방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바람은 실외에서는 쾌적할 때는 1초에 1m의 바람이 불면 쾌적하다고 얘기해요. 실내에서는 1초에 0.2에서 0.3m의 바람이 불면 쾌적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0.2에서 0.3m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바람이 부는 걸 감지를 못해요. 불감기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불감기류, 0.2에서 0.5m는 사람이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쾌적한 걸 느끼기가 좀 힘들죠. 이 정도 바람으로는. 이 불감기류를 재는 도구가 있는데, 이름이 카타온도계예요. 왠지 카타온도계 이러면 온도를 잴 것 같잖아요. 10도, 20도, 그게 아니라 바람을 재는 거를 카타온도계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온도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원래 낮아져요. 100m 상승할 때마다 1도씨씩 낮아지는데요. 만약에 대기오염이 생기면 상부기온이 하부기온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에가 더 뜨겁다는 거예요. 이걸 기온역전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기온역전현상 왜 생기냐? 대기오염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름에 기상캐스터들이 불쾌지수 많이 알려줍니다. 불쾌지수가 뭐냐면, 건구온도랑 습구온도를 더해요. 건구온도는 일반 온도계에 온도 쟀다고 보면 되고요. 습구온도는 손 같은 데다 물을 넣어서 거기다 온도를 재는 거라고 하면 돼요. 습기가 있는 온도? 그걸 더해서 0.72를 곱하고 40.6을 하면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를 보고 70인지 60인지 90인지 보고, 아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지금 불쾌지수가 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 눈에 다 들어올 거예요. DI지수는 사실 이게 인종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70이면 10%, 75면 50%, 80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다고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고, 보기로는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기온하고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러면서 이 공식이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자, 공기 볼게요. 우리 공기 중에 뭐가 가장 많을 것 같나요? 공기 조성 중에 질수가 가장 많습니다. 질수 많이 들어보셨죠? 과자의 질수 보장. 질수가 78%예요. 산소가 21%예요. 산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질수가 78%나 있어요. 그래서 질수 관련되어 있는 거 방금 전에 본 거 뭐 있을까요? 해녀 잠수병. 질수 기체가 혈액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도 같이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보면 되죠. 과자 질수 보장.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요. 산소는 근데 자꾸 왜 나오냐면, 산소는 10% 이하면 호흡곤란이고, 7% 이하면 지식사예요. 산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산소가 21%밖에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함량이 요리를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는 높아지고요. 그래서 잦은 환기, 환풍기, 이런 거 돌리는 게 좋아요. 이산화탄소는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래요. 어, 이제 또 뭐 지표 이런 얘기 나오죠? 어, 아왕산 가스는요. 실내 공기 오염 지표예요. 실내 공기가 오염됐는지,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려면, 산소나 질소를 보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요기 2 써 있죠? 산소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산소가 두 개 있는 거, 이산화탄소를 보고, 이산화탄소가 수치가 높으면, 지식사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니까, 위생학적 허용한계를 둔 다음에, 이 이상이 되면은, 권고조치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산화탄소는 0.03%인데, 0.1%까지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0.2%, 0.3%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실내 공기 오염지표를 봅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의 2, 숫자 2. 자, 일산화탄소는 무색무미, 무취, 금속부식성이 없어요. 연탄가스 매연 담배에서 발생해요. 어, 저는 연탄에서 남배에서 냄새 났는데요. 일산화탄소는 냄새 아니고, 다른 냄새예요. 자, 일산화탄소가 왜 위험하냐면, 해모글로빈과의 진화력이 산소보다 250에서 300배나 강해서, 우리 조직의 산소결핍증을 초래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떡해요?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과거에 연탄필 때 많이 사망을 했고, 또 나쁜 사례도 있죠. 자살하는 사례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위험합니다. 자, 위생양자 허용한계는요. 이산화탄소보다 더 까다로워요. 0.001% 어, 이게 8시간 기준이고, 1시간 기준으로는 0.0025%입니다. 자, 아왕산가스 볼게요. 실외공기오염지표. 아까 실내공기는 이산화탄소, 아왕산가스는 어, 실외공기오염지표입니다. 여기도 보면 숫자 2네요. 예, 다 2로 공부합니다. 이산화, 황이라고도 하고요. 아왕산가스라고도 해요. 경유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해요. 어, 우리 환경문제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유차들에서 그, 배기가스 많이 환경문제 나온다. 환경오염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동물의 호흡곤란. 사람도 경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가스 맡으면 호흡곤란 증세 있습니다. 식물도 말라죽고 금식 부식 피해도 있고요. 천연가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경유를 줄여야 된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자, 과거에 런던에 석탄연료를 많이 피웠는데 어, 런던이 되게 습해요. 그래서 차갑고 습한 기옷 때문에 안개가 많은데 여기서 나온 아왕산가스랑 만나갖고 그, 안개가 아니라 스모그라고 그, 연료 연소, 가스가 안개처럼 떠도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의 약간 상하이처럼요. 그래서 그 스모그 현상은 대기오염하고 관련이 있고 아왕산가스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군집도군요. 음, 한번 예를 읽어볼까요? 1756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146명의 재수 중 23명 빼고 전원이 밤사이에 사망했대요. 전원이, 네, 23명 빼고 산소 부족이나 이산화탄소의 과잉이 아니고 공기의 이유와 확정 조건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산소 부족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그러면서 생겼고 근데 그 안에서 공기가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형태로. 그러면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증상이 일어나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군집도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집에서 문 닫고 환기를 하나도 안 시키고 안에서 요리를 하고 이러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군집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런 예를 들면서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 화학적 조성이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군집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는요.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자정작용을 해요. 공기 자체가 확산해요. 이동하면서 희석하죠. 그래서 우리 환풍기 위에 있잖아요. 상부로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눈과 비에 의해서 공기 깨끗해지죠. 비 오면 깨끗해지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것도 오존에 의해서 산화되고요. 자외선 살균. 자외선 여기 또 나오네요. CO2의 교환작용, 광합성작용. 나무 심으면 광합성작용하죠. 이렇게 해서 공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중 공기 자정작용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환원작용 나온 적 있었어요. 환원이 산화에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희석, 세정, 산화, 살균, 광합성 이런 거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우리도 요즘에 미세먼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문제도 점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실내외 환경 조건에 의해서 먼지가 발생하는데 그냥 미세먼지가 있고요. 마이크로 10 입착 크기가 2.5 마이크로 2.5면 금 미세,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허용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면 천식이나 폐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보통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죠. 여기 보면 미세먼지가 연간 50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24시간은 10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넘으면 미세먼지 경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문자로 아니면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존 5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NO 이거는 뒤에 1이 붙을 수도 있고 2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화질소 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합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 것을 5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합성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거죠. 2차 오염 물질들이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요거 이 5존 문제보다는 이 대기 오염 물질의 2차 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은 또는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 물질끼리 반응해서 생긴 것은 아닌 것은 이러면서 시험 문제에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차 대기 오염 물질은 그냥 일단 뭘 태우거나 뭐 가열을 하거나 연소됐어요. 그럼 생기는 물질 이산화항,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매연, 훈연, 안개 그냥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것과 만나서 변질돼서 더 위험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존, 알레드, 캡톤, 산성류, 산성류, 스무구, 이게 2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2차가 아닌 것은 우염물질 끼리 반응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1차, 2차를 해서 공부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음료수와 질병 밑에 보면 뭐가 축 되게 많죠? 이거는 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지표만 보시고 위에 내용 일부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음료수, 물 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수질 기준 일반 세균은 1미리 중 100 CFU를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써있어요. 시험에서 이렇게 CFU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보통 PPM으로 많이 나와요. 1미리터, 1미리터로도 나올 수 있고요. 수치는 다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봐주시면 제일 좋아요. 일단 일반 세균은 1미리 1미리 면 물로 따지면 얼마나 적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티스푼이 5미리예요. 밥수저가 보통 10미리고 계량수저 1큰술이 15미리예요. 그럼 1미리는 몇 방울 안 되겠죠? 그 정도의 물에 100 CFU라는 세균의 수치가 넘으면 안 된다. 100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균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100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대장균은요. 100미리에 하나도 검출되면 안 돼요. 100미리요. 과거에는 50이었는데요. 이게 강화가 되면서 100미리. 100미리 중에 검출되면 안 되고요.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대장균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장균이 수질오염 지표예요. 여기 합격생의 비법에도 써있네요. 왜 대장균으로 하냐면 검출방법이 간편해요. 이 대장균은 어디서만 나오냐면 분변에서만 나와요. 분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축에 분변하고 공존되어 있어요. 손 안 씻으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 다녀와서. 그래서 꼭 30초간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옷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화장실을 가거나 외부에 갈 때는 조리복을 벗고 갈아입고 가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이죠. 다른 병원 속 미생물이나 분변 오염을 추측할 수 있어요. 대장균이 있으면 다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장균 100미리 불검출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100배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100이죠. 잔류염소는 4mg per litre. 그러니까 4ppm 넘으면 안 된다. 색은 5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소독 맛이나 냄새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우리 물 먹으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수소이용론도는 5.8에서 8.5가 좋대요. 5,8 거꾸로 하면 8,5잖아요. 5,8,8,5 기억하시고. 만약에 물이 시큼하도 이상하니까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수질오염 검사할 때 이런 거 합니다. 탁도 1, NTU. 색깔 탁도 본다는 거예요. 우물과 화장실. 우물은 퍼오르는 물.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고 화장실은 더러운 물인데 이게 가까이 있으면 오염 잘못되면 되죠. 하수관, 배수관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런 수치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 보시면 전체는 다 외울 수는 솔직히 없고요. 이거 10mg이죠. 이게 뭐냐면 유기물의 오염지표, 간접지표. 항상 지표 나오면 제가 보시라고 그랬어요. 질산성질소는 유기물의 오염지표, 과망산칼륨은 간접지표. 이것만 봐주세요. 시험에서 다음은 유기물의 오염지표는 무엇인가, 간접지표는 무엇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인성 간염병도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인성 간염병. 수인성은 물이 원인이 된다. 원인, 인이 된다. 그래서 수인성 간염병이에요. 물은 우리가 먹잖아요. 입을 통해서 먹죠. 오염수나 생존 가능한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이다. 그 물을 이용해서 요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음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염수나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되고요. 분변에 오염된 물, 아까 분변, 대장균, 소독하지 않은 물. 소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염소소독 보통 하는데.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물이 오염된 물을 내가 먹었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먹죠. 옆집도 먹죠. 그 동네 사람들 똑같은 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산다, 좀 더 못 산다, 더 고층이다, 저층이다 해서 다른 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 유행 지역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죽진 않아요. 치명률은 낮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2차 감염 환자 발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 한국말이 거의 없다. 어려워요? 계절에 관계가 없습니다. 왠지 감염병이나 이런 거는 여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소독이 안 되면 겨울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하고 관련이 돼 있지. 성, 나이, 직어, 생활 수준하고 차이가 없겠죠? 잠복기 짧아요. 일주일 이내에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암에바성 이질, 얘네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푸수, 티푸수 여기 둘이 있어요. 콜레라, 이질 둘이 있어요. 이거 맨날 같이 다녀요. 이거 다 세균이에요. 얘네들. 세균이면서 수인성 간염병이고요. 소화기계 간염병이에요. 맨날 짝지어서 같이 다니니까 장콜파이들 다 외워주세요. 장콜파이. 이건 다 물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 아셔야 됩니다. 소화기계 감염병이기도 해요. 앞에서 보셨던 감염 형식 중도 기억나시나요? 그때 소화기계 감염병하고 비교해서 봤었어요. 그거랑 같이 공부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때는 수인성 감염병 소화기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덜 됐는데 지금 공부하면 다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페이지 35페이지. 경구감염병과 세균소식 중도기 차이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상치와 우치도 물과 관련된 질병이에요. 불수가 많으면요. 반상치, 이게 띠가 생겨서요. 불수가 없어요. 적어요. 그러면 충치가 생겨요. 우치가 충치예요. 그래서 치약에 불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상치, 우치는 다 불수랑 관련되어 있다. 0.8에서 1ppm이 가장 적당하고요.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자, 질산념이 많으면요. 물에 청색증이 걸려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가 청색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임산부가 질산념이 많은 물을 먹으면 그래서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한오버 지방에서 지역에서 장티푸스 환자 2,500명이 유행에 걸렸는데 생겼는데 그 전에 10배 설사 환자가 먼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만 5천명 정도가 먼저 설사병이 걸리고 잠시 후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장티푸스가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장균인 줄 알았는데 대장균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독이 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아 물이 소독이 덜 되면 이렇게 장티푸스가 생기는구나. 여기 수인성 가냥뼈. 그래서 이거를 그때 한오버열 지역 이름을 따서 수도요. 물 때문에 열이 발생했다고요. 수도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에 황산마그네슘이 많으면 설사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사 다음 중 물과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은 장티푸스, 반상치, 청쇄가, 레이노드병 레이노드죠. 레이노드는 진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공부했다고 이것만 보시면 안되고 앞으로 넘어가서 다른 거랑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물 소독 잘해야 되겠네요. 상수도 처리, 하수도 처리. 자 상수도 처리 볼게요. 상수도 처리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써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합격승의 비법에도 순서 써있죠. 가장 먼저 물을 퍼올려서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먼저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히고 흙물에 흐르게 해서 가라앉히고 그래도 안되면 약품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필터에 걸러주고 소독약을 넣어주고 소독약이요. 여기 차, 염소산, 나트륨 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소독이 다 되면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그 다음 우리 집까지 급수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이해하면서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하수도 처리는 우리가 사용한 생활화수, 가정화수, 공장폐수 이런 거 눈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합류식은 같이 처리하는 것을 합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따로 하는 것을 분류식, 일부만 같이 하는 것을 혼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합류식을 하니까 합류식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 뭐가 좋냐 시설비가 적게 들어요. 돈 쓸 게 많이 없죠. 하수관이 청소가 돼. 눈비가 오니까요. 그 다음에 수리검사기도 그냥 뜯어갖고 열어서 보면 되니까 편해요. 단점이 만약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쓰레기나 이런 걸 넣었어요. 냄새나죠. 그 다음 침전물이 생겨서 만약에 거기 막혀요? 그러면 눈비가 넘쳐요. 그리고 깨끗한 눈비면 이거를 따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관시켜서 공부하시면 이해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처리 과정은 이게 생활하수잖아요. 공장 폐수고 그럼 그 안에 부유물들이 많겠죠. 먼저 예비 처리를 해요. 재신망을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건더기와 물을 따로 분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해서 침전시킬 거 먼저 침전시키고 그나마 좀 깨끗한 물들은 본처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본처리 이게 표에 있는 게 처리 과정이에요. 본처리 보면은 현기성 처리하기도 하고 호기성 처리하기도 해요. 현기성 뜻 기억나시나요? 현기, 혐. 혐오한다. 현, 싫어한다. 공기를 싫어하는 애가 뭐예요? 무산소 상태에서 하는 거죠. 공기를 싫어하니까 현기성 처리. 공기 너무 좋아해. 호기성 처리, 호기성균이에요. 현기성 처리는 이모프탱크법 부패조 처리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공부하면 몇 페이지에 가까이 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단순 암기로 갑시다. 현기성은 호프, 부패, 이모프, 부패, 인부 호기성은 활성살수, 활살 발음이 어렵네요. 활살, 리을 발음들 호기성은 그래서 다음 중 현기성 처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호기성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러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산소가 있는 상태는 활성온이랑 살수 여과법입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4개 다 못 외우시면 하나만 외우세요. 현기성 임호프, 부패 저는 호프랑 부패 외우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탱크 부패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본처리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물들은 투기를 한다든가 태운다든가 태우면 뭐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벤조피렌 벤조피렌이 아니죠? 다이옥신이죠? 태우면 다이옥신 벤조피렌은 그럼 뭘까요? 벤조피렌 벤조피렌 태운 고기 훈제육이 벤조피렌이죠? 이러면서 계속 한 번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자 퇴비로 만들거나 건조시키거나 약품을 넣어서 소화시키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유물들을 분해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우면은 아무래도 대기오염이 있으니까 약품을 넣어서 소화시키는 게 가장 진보된 처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하수도에 막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물이 깨끗한지 아니면은 비위생적인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BOD, COD, DO인데요. 이거를 어떤 날은 날씨가 좋거나 덥거나 비가 왔거나 이러면은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더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도시에서 5일 동안 측정을 해야지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40도면은 아무래도 이 하수도 위생검사 했을 때 조금 더 검사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시간, 날짜와 기간과 온도를 이렇게 준비를 딱 해 시간과 온도를 정해놓고 측정을 합니다. 자 먼저 생화학전 센소유구량 BOD를 먼저 보시면 말 그대로 이해를 해볼게요. BOD 생화학적 산소유구량 산소유구량 자 밑에 화학적 산소유구량 COD C랑 B만 다른거죠. C B 생화학적이냐 화학적이냐 근데 물에 산소가 많은게 좋은 물이에요. 일단 근데 산소유구량이 많다. 산소유구량이 많다. 그럼 난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많이 요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BOD, COD가 많으면 이거는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BOD, COD가 높으면 산소유구량이 높으면 이거는 더러운 물이겠죠. 그래서 오염된 물은 BOD, COD가 높아요. 유기물이 높아요. 오염된 물은 자 용전산소는 DO에요. 산소량이 높다. 산소량이 높다. 그럼 물속에 산소가 많다. 산소가 많으면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은 산소가 낮고 DO가 낮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요구량 왜 산소를 요구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많은게 좋은 물이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숫자도 사실 외우셔야 돼요. 20MPm 이하 그 다음에 화학적은 5MPm 이하 용전산소는 4.5% 이상 왜 이상이에요? 용전산소량이니까 이건 요구량이고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 255 거의 20도씨에서 5일간 255 숫자 외우기 너무 좋잖아요. 255 그래서 이거 숫자까지 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질오염 계속 수질오염 봤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폐수 같은거는 그냥 버리면 안되고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써있는거에요. 그리고 뭐 수은종, 카드멸종도 한번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즘에 요즘에 요런 문제도 좀 나오네요. 부영양화 현상, 적조 현상, 녹조 현상, 요즘에 비나 눈도 많이 안오고 그 다음에 호수나 아니면 저수지나 강에 오염됐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 단어들 많이 나올거에요. 천수나 호수에 유기물이나 영양염륨 농도가 높아져서 이런거를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농도가 높아지면요. 공장 폐수, 생활 하수, 농축산 폐수 이런 유기물질이 많아져서 그렇다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적조 현상은 플랑크톤이 번식해서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거는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어폐류 아가미에 붙어서 어폐류들이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은 것도 좋은건 아니라는 거죠. 녹조현상 녹조 라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는 호수나 하천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농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 녹색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건 보통 바닷물에서 적조현상은 녹조현상은 호수나 하천에서 보여주는 오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지대책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물처리 볼게요. 오물처리는 어 분류를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퇴비로 쓰고 싶다면 그냥 사용을 하면 우리가 획충 평충 이런 기생충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처리를 해야 됩니다. 변속 운반 종말 처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요. 온도를 주면 1개월 정도 온도를 안 주면 2개월 정도 걸려요.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부숙된다는 거죠. 여름은 1개월 겨울은 3개월 정도 부숙기간이 필요하고요. 비위생적으로 하면 소화기계 감염병이나 기생충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소화처리법으로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식당에서도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쓰레기를 여기서는 징계라는 표현을 써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뭐라고 하냐면 주계라고 얘기합니다. 주계 여기 안 적혀있는데요. 주계 알아두세요. 아 여기 써있네요. 주계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 어떻게 하나요. 매립법 옛날에 그냥 무조건 매립하고 던져서 버리고 이래가지고 난지가 생겼잖아요. 공원이 생겼죠. 현재는 매립법은 징계 높이는 2m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토양으로 덮아야 되는데 토양은 0.6에서 1m가 적당합니다. 여기서도 암모니아 가스나 메탄가스 탄산가스 유황수소 가스 등 대기오염물질들이 나와요. 1차 오염 소각법 소각법은 대기오염이 심하다 대기오염 어떤거 나온다 그랬죠. 대기오염 찾아보세요. 안알려드려야죠. 그 다음 비료합법 비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퇴비로 기타 투기법 가축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각법 대기오염 기억나시나요? 방금 위에서도 봤는데 다이옥신 자 오물징계 주방에서 나온 쓰레기 이걸 주개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연성 징계는 태워지는 쓰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나무, 고무 불연성 징계는 금속 타나요? 안타죠. 불연성 재활용할 수 있는거 플라스틱, 유리병 뭐 이런거 재활용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위적 환경 소음은 요즘에는 뭐 층간소음도 있지만 공장기계 건설현장 이런 데 소음이 많이 발생하죠. 층간소음만 생각해도 불쾌감 수면장애 이런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0dB 이상 에선 난청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발생원을 제거하고 소음 확산 방지되게 법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문제에 소음의 음압의 단위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주 음압은 데시벨 폰 헤르츠 이런식으로 나온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압은 압 압력 얘기하는거에요. 데시벨 음의 크기는 폰 요거 이제 잘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단위 진동 아까 직업병 에서도 봤습니다. 진동은 레이노드병 마비온다랫죠. 수전증도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 채강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는건 아니에요. 채강은 남향이 좋대요. 그냥 남향집 좋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다음 창이 클수록 밝으니까 좋고 바닥면적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이상이 좋다. 그 다음 창의 개각은 4에서 5 입사각은 28도씨 이상이 좁고 입사각이 클수록 시내가 밝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의 각도를 28도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앞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막혀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던게 적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열린 각 건물이나 다른 것 때문에 들어오는 빛을 개각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각도는 더 클수록 무조건 밝고 좋은 거예요. 조명은 직접은 바로 싸주니까 저렴하긴 해요. 돈이 많이 안 드는데 불쾌감을 주고 눈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간접 간접 이뻐요. 그런데 아무래도 효율이 낮고요.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죠. 눈에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절충해 반간접 조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리실은 반간접 좋다는 거에 직접은 화재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간접 좋죠. 그냥 간접 은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주방 에서는 부적당한 조명은 근시 피로 안구 진탄 증 뿌연 거 백내장 일어날 수 있고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 없어야 되고 저렴하고 균일해야 되고 햇빛에 가까운 조명들이 좋습니다. 환기는 실내 온도 차이에서 기체 확산력 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이 보통 위에 있지 창이 아래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게 중성대 때문이에요. 중성대라는 거는 기온이 하부에서 상부로 빠져나가요. 중간지점을 중성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높을수록 공기 확산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중성대는 방에 천장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만약에 창이 없거나 그러면 인공적으로 환풍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온도는 냉난방에서는 실내 온도 26도에서 필요하고 5에서 8도 정도로 유지하고 난방은 10도씨 이하에서 온도차는 2에서 3도씨 내외가 좋다. 봄 가을 온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역학 보겠습니다. 역학도 외울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학은 우리가 인간 집단 개인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복원은 인간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 연구하는 항문일을 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니까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감염병 3대 원인이 있어요. 감염 원 원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이런 걸 병원체라고 얘기하고 병원소는 이런 세균 바이러스 체가 병균이 어딘가 살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병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자한테 살 수도 있고 토양에 살 수도 있고 물건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염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탈출을 할 거예요. 그 환경 재채기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환경 그 다음에 숙주의 감수성 내가 예방주사도 맞고 마스크도 썼어요. 그러면 안 걸리는데 몸도 약하고 지금 감수성도 높아요. 그러면 감염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이 발병되기 쉽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감염병이 걸린다. 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1번부터 6번까지 이 순서대로 전파됩니다. 병원체 세균이 사람한테 살아요? 재채기에서 날라갔어요? 직접 들어왔어요? 침이? 그래서 내 몸으로 들어왔더니 내 몸이 건강해서 안 걸렸다. 이 여섯 단계도 알아주세요. 병원체 종류 바이러스는 가장 크기가 작아요. 세균 여각이 통과할 정도로 그래서 저번에 가장 크기가 작은 거는 바이러스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이러스가 가장 작다는 거 알아두시고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천연도 홍역 급성 회백수염 일본 내염 얘네들이 다 바이러스입니다. 다음주 시험 문제에서 세균이 아닌 것은 바이러스인 것은 이러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세균 리케차 종류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 많은 것 중에 한두 문제 나와요. 그러면 또 포기할 게 생기는 거죠. 근데 계속 포기하시면 59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우는 데까지 외워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말자고요. 일단은 바이러스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병원체에 따른 분류를 했어요. 좀 있다가는 침입 장소에 따라 분류를 해요. 그러면 호흡기계 소화기계 경피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호흡기계는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하나 분리를 해놨지만 바이러스도 호흡을 통해서 가는 바이러스가 있고 소화로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구분을 다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세균 세균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급속하게 증식을 하는데요. 장티프스 콜레라 바라티프스 이즈 이거 어디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수인성 감염병 네 거기 소화기계 감염병 경구 감염병 얘네들 세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맨날 짝지어 다녀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네들 세균이고요. 디프테레아 백일에 결핵 성운열 폐렴 납병 세균입니다. 자 그 다음 리케차는 발바리가 있네요. 발진 티프스 발진 열 양충 병 살아있는 세포에 존재하는 게 리케차 스피로에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이러스 세균 이에요. 자 그 다음 호흡기계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대화하면서 침도 튈 수 있잖아요. 공기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코를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도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입할 수 있어요. 호흡기계 진입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식이나 분변 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어서 감염되는 질병을 소화기계 감염병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연두 홍역 이런 거는 만약에 누가 홍역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홍역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는 외부 출입 바깥 출입을 되도록 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디프테리아 100일의 결핵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대화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질병에 걸렸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재채기 기침 이런 거 할 때는 소매나 손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디프테리아 100일의 이런 종류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특징이나 증세는 많이 안 나와요. 소화기계 소화기계는 여기도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이질 소화기계 면순서 세균인 감염병들이죠. 폴리오 유행성 간염까지 다 소화기계라는 거 음식물을 통해서 또는 분변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 피부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어요. 12지장충 어 이거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생충이요. 구충 12지장충 파상풍 납병 매도 성병 같은 거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염 경로로 다른 식으로 또 분류를 해본 거예요. 매도 김지 어 성병 직접 접촉 간염 통해서 걸릴 수 있는 감염병 그 다음 간접 인후 분비물 뭐 먼지나 티클에 의해서 감염되는 비말 감염이고요. 물건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 숙주의 감수성에 따라서 발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보통 두창이나 홍영은 감염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아이가 홍영에 걸리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잖아요. 집에서 있다가 이게 다 나으면 다른 아이한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되니까 그 후에 완치가 된 후에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소원원비는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잘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전염이 잘 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두창 천연두 그 다음에 홍영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법정감염병입니다. 2020년에 법정감염병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고 시험 문제가 이제는 유출이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1급감염병이 17개가 현재 있는데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만약에 내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걸리면 유엔 즉시 신고하고 격리치료 해야 돼요. 음압병동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신종 감염병들이 많죠. 메르스 사스 많이 들어봤던 거죠. 신종 신종 인플루엔자 최근에 걸린 그 감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이유라서 여기에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17개 그래서 요 뜻하고 1급이라는 거 골라낼 줄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유행시 24시간 이내 이건 바로였어요. 즉시 근데 24시간 이내 2급은 격리가 필요하다. 음압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격리가 필요하다. 보면은 과거에 1군이었던 장콜파이들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이즈 그 다음 A형 간염 폴리오 처럼 이렇게 주사로 예방이 되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총 20개예요. 20개 다 못 외우겠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발생하고 감시 이거는 바로 격리는 안 해도 되네요. 막 옮기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시를 좀 해야 된다. 4급은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기생충증들 쭉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본 것들 몇 개는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장 위험한 게 1군 그 다음 2급 그 다음 3급 이렇게 있죠. 이것도 그래도 1급 정도는 위험하니까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0년에 법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1급 감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병원에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즉시 검사 결과와 발생 사망 이런 거 병원체까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벌금이 있네요. 그 다음에 검역 감염병이라고 있어요. 해외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감염병 인데요. 그게 콜레라 페세트 확률이에요. 만약에 내가 농축 수산업 관계자 에요. 그러면 그거를 국내 이제 뭐 외부 해외에 갈 때 들어올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또는 내 몸 이나 내가 콜레라 균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120시간 동안 144시간 동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격리를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근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농축 수산업에 일하러 바로 갔으면 우리 가축들이 다 콜레라에 걸려서 그 지역 일대가 콜레라균에 감염돼서 매립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충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감염병 140시간 144시간 이런 질병과 시간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서 어 이게 이동이 가능한 감염병을 우리는 인축 공동 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 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한테서 결핵이라는 질병이 발병이 됐어요. 근데 사람한테서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가 사람한테 사람끼리만 보통은 무슨 질병이 오고 가고 하지만 동물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하고 말이 탄저나 비저같은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가까이 했으면 나도 탄저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짝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 동일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서 인축 인수 공동 감염병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감염병의 변화는 10년에서 40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을 주세변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2년에서 5년은 순환변화 계절적으로 하는 것은 소화기계 고흡기가 안염병이 있습니다. 잠복기가 보통 감염병이 있죠. 콜레라 이질 성렬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는 여기가 있어요. 티푸스 티푸스는 콜레라 파라티푸스 는 여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일주일이네. 장티푸스는 일주일에서 이주일. 거의 일주일 이주일이에요. 정말 긴 거 납병계략은 한 달도 가고 그래요. 잠복기 짧은 거 긴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만약에 감염병이 걸렸어요.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누구랑 접촉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균자를 조사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인플루엔자에 걸렸다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 소독약 찾고 손 씻고 살균 하고 이러거든요. 환경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튼튼해져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김치를 먹어서 많이 안 걸렸다 마늘이 좋다 홍삼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 증강시키는 것도 숙주의 감수성 재책으로 좋은 감염병 예방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래도 무엇보다 예방접종 하고요. 환경 관리하는 거죠. 먹고 이런 것보다 손 잘 씻고요. 건강검진 잘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질병 치료 하고 나서는 재활 잘 하시고 1차, 2차, 3차 잘 짝지어서 외워주세요. 병원체를 몸에 갖고 있는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병후 계속 여전히 복윤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체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복윤자라고 얘기합니다. 증상은 건강해요. 복윤자는 갖고 있어요. 그럼 건강 복윤자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좀 이따 발병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에 참복기 복윤자고 그 다음 복윤자는 계속 갖고 있어요. 평생 갖고 있어. 옮기고 다닐 수도 있어요. 병후 복윤자인 거죠. 몰라요. 이런 거는 복윤자를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냐 능동 수동 면역이 있어요. 능동을 보시면 자연 능동 면역에 질병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생겨요. 천연두 소아마비 자연적으로 내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난 하지 않았어. 천연두에 걸리고 나서 저절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자연 능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 능동은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거예요. 겨울에 우리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런 거 인공 능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생균을 맞으냐 사균을 맞으냐 이런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콜레라 장콜 파 이질은 여기 없죠. 얘네들은 사균이고요. 홍역 결핵 확 확 생균 백신 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수동은 태반 모유가 인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엄마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자연 이고요. 만약에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탯줄을 통해서 모유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겼어요. 근데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먹겠다 해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은 자연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수동은요. 수혈 후 얻은 면역을 인공수동이라고 얘기해요. 글로블린 주사 그 다음 회복기 환자의 혈청 이거 구분 잘 해주세요. 인공수동에는 글로블린 혈청 인공 능동에는 이런 그 백신들 예방접종 주사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주사인지 자 하나 정기예방접종을 보시면 여기에 BCG가 있어요. 그 다음에 DPT가 있어요. 것들을 4주에 하는지 2,4,6개월마다 하는지 가장 먼저 맞는 주사는 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정기예방접종에서 4주 이내 생후 한 달 이내에 맞는 주사가 결핵이에요. 다른 말로 BCG 시험 문제 폐헌하자마자 아니면 생후 가장 먼저 맞는 예방접종 주사는 하고 나오면 결핵 BCG 2,4,6개월마다 맞는 게 경구용 소아마빈 폴리오 주사 DPT 주사가 있어요. DPT는 약자예요. D가 디프테리아 P가 백일에 파상풍 파상풍은 T예요. 이 주사를 2,4,6개월마다 맞고요. 그 다음 15개월에 홍역 M 볼거리 M 풍진 R MMR 주사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본 내역 경구용 소아마비 또 일본 내역 이런 주사들을 맞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시험에 나오는 건 결핵인데요. 중간에 DPT MMR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